음 살짝 띄우는 패스 성공 수노토리지스, 아리갓도고자이무스 한교원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제일 좋은 위치죠 아주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자, 좋은 패스 줬어요 네, 잘 만들고 있습니다 하하, 얘기 뭘 할까 이스라엘이 형 어떤 얘기를 하면 전화할지 모르겠네 자, 이 상황 어떻게 연결될까요 어떤 얘기를 할까 야, 그럼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야,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